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파일을 불러오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컨텐츠 사용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2부터 G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I6셀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I2와 I3 영역에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항공 편명이 숫자가 아니면서 숫자가 아니면서 아니면서 출발 공항이 제주가 아닌 행에 대하여 필요한 필드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니까 end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is number와 not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I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라고 end 함수 입력하시고요. 숫자가 아니면서 만약에 숫자입니까? 라고 할 땐 is number입니까? 라고 조건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D3셀에 항공 편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숫자입니까? 라고 하면 is number인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is number 앞에다가 not을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던 네 숫자이면 추루가 나왔는데요. 그 추루의 반대 결과로 표시될 수 있도록 not을 작성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출발공항이 제주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발공항의 첫 번째 데이터가 같지 않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제주라고 입력합니다. 제주와 같지 않다.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작성하셨으니까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첫 번째 항공월과 그 다음에 항공편명과 역의 화물 선택하시고 Ctrl C, I6셀에다가 Ctrl V 추출하실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물론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 있어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G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I2부터 I3을 선택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서 I6부터 L6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별도의 위치에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부터 시작하셔서 G32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 선택하시고 항공월에 D의 두 글자가 홀수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s.add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에 입력하시고요. 문제에 항공월에 가서 C3에 가서 C3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F4, F4 눌러서 C10만 고정하고요. 그 다음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라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홀수입니까? is.ad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인 꼴레,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월에 홀수에 해당한 달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J99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2부터 J99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할 수 있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반복할 행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행머리끌 2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머리끌 바닷글을 클릭하셔서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아래쪽에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홀수 페이지에 대해서는요. 하단 왼쪽 구역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시고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짝수 페이지에 대해서 바닷글은 짝수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에 커서 갖다 놓고요. 페이지 번호 누르신 다음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바닷글 편집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용지 높이가 페이지 탭에 가셔서 자동 맞춤에 오셔서 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용지 높이에 가셔서 용지 높이가 이 페이지에 맞게 자동 배열될 수 있도록 자동 배열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2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 한번 하시면요. 현재 작업하신 내용 홀수 페이지는 왼쪽의 페이지 번호가 나왔고요. 다음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의 페이지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이 행이 반복되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1번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신청일과 구독 기간을 이용하여 F3부터 F30 영역에다가 구독 완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 완료는 신청일에서 구독 기간이 지나기 한 달 전까지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 기간은 1년, 2년, 연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몇 년 몇 호로라고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F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함수부터 만약에 작성을 하신다면 텍스트 함수 값은 조금 이따 구할 거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연도 두 자리로 표시하고요. y, y,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mm, 월, 호 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앞에다가 값을 구할 건데요. 문제 나와 있는 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 함수는 첫 번째 스타트 데이트, 신청일로부터 신표, 몇 개월 또 몇 개월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현재 구독 기간은 2, 3셀에 있어요. 2, 3셀을 혹시 클릭이 안 되시면 2, 2를 클릭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2, 3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구독 기간은 연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곱하기 12를 하시면 1년은 12개월, 2년은 24개월 구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한 달 전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하신 값에다가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실 건데요. 좀 구분하기 편하게 구독 기간 곱하기 12를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 구한 값에서 한 달 전을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요. 이 데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데이트 함수는 첫 번째 스타트 데이트는 신청 날짜였죠. 날짜에서 그 다음 개월 수는 구독 기간 곱하기 12개월 마이너스 한 달 전을 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신청일로부터 구독 기간 1년 경과하고 한 달 전의 내용을 구독 완료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구독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와 엑스매치와 엑스루컵 함수를 통해서 값을 계산할 건데요. 현재 잡지 명에 따른 정가를 찾아오실 거고요. 곱하기 구독 기간 곱하기 구독 부수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해당 잡지 명에 따른 정가를 먼저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 중에서 값을 찾아오는 함수는 엑스루컵이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덱스 함수와 엑스매치를 통해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문제에 엑스루컵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엑스루컵을 통해서 잡지 명에 따른 가격을 정가 가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루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찾을 값은 저희의 잡지 명을 가지고 신표 어디에 가서 표 2의 잡지 명에 가서 이 잡지 명의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신표 결과 리턴 결과를 가져올 영역은 해당된 데이터에 가격, 정가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엔터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해당된 잡지 명에 따른 표 2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하신 값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곱하기 구독 기간을 곱하실 거고요. 다시 곱하기 구독 부스를 곱할 건데 방향키가 되시면 G3을 선택하고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구하겠습니다. 할인율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인덱스와 엑스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건데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할인율에 있는 퍼센트를 가져올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행은 엑스매치를 통해서 값의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C3에 있는 신청 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우리는 표 3에 가서 신규부터 제 구독의 영역 안에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신표 정확하게 일치한 신규는 첫 번째고요. 구독은 두 번째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행은 이제 작성하셨어요. 신청 구분에 따라서 1, 2, 3은 구하셨고요. 열은요. 1년, 2년 그거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따로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도요. 숫자 1, 숫자 2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2열에 현재 구독 기간이 작성된 2, 3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1빼기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독 금액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 펑션 FN 사은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구독 기간 신표 신청 구분을 입력받습니다. if 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if 구독 기간이 입력받은 구독 기간이 1년이고 1과 같습니까? 그리고요. 신청 구분이 신규입니까?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된이라고 할 건데요. 위쪽에 구분의 오타가 있었네요. 신청 구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년이고 그 다음에 신청 구분이 신규이면 빈칸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FN 사은품은 빈칸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S FN 사은품은 문제에 나와있는 문화상품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요. 문화상품권 입력하시고 if 구분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분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사은품을 선택하고 확인 구독 기간과 그 다음 신청 구분을 각각 값을 넣어주시고요.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공백이고요. 그 외의 데이터는 문화상품권이라고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표 1에서 잡지명과 구독 기간을 이용해서 표 4에다가 우등 논술과 월간 뉴런의 구독 기간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인데 썸과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먼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제시되어 있으니까 if 함수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가로 열고요. 잡지명에 가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선택한 영역의 데이터가요. 우등 논술입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요. 더하기 더하기를 하는 역할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는 오랜 역할을 더하기를 입력한 거고요. 다시 한번 잡지명에 가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월간 뉴런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우리는 구독 기간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구독 기간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F4 아 네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됐었네요. 지금 값을 한 번만 구할 거라서 지금 현재 구하는 수식의 F4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구한 값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M% 연산자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구독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값은 17년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의 신청일을 이용하여 2개월 단위로 월별 개수를 구해서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를 M13부터 M18 영역에 반복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프리컨시 함수라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배열 함수 컨트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는 조금 이따 쓰고요. 신청일에 가서 월의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 구분일에 가서 분포도를 구할 건데요. 구간은 항상 최대값 첫 번째 왼쪽의 데이터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최대값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구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R 입력하시고요. 프리컨시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신청일에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프리컨스는 결과를 표시할 데이터를 미리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간을 비교할 데이터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최대값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월의 분포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값만큼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요.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우리는 반복하겠다.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알리피티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문궈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아서 특수문자를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신표 맨 끝에 가셔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건데요. 피버테이블 위치는 B4셀부터 시작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파일은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데이터 테이블 이용하는 방법 두번째는 삽입 테이블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특정 열만 가져와라 라고 언급이 없다면 둘다 가능하시고요. 일단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작성해보고 삽입 탭을 이용해서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을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에 우리는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료 시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항공현황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탭으로 문서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B4셀에 작성하겠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옵션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항공월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출발 공항을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여객과 화물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열에 있는 값을 행에다가 배치하신 다음에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하시고 다음은 항공월을 그룹을 작성하겠다. 항공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월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앞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바뀌어 있고요. 다음 여객 평균 값으로 표시하고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자리 표시하기 위해서 합계의 여객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자리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합계 화물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평균 표시 형식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자리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열의 총압계만 표시될 수 있도록 총압계에 가셔서 열의 총압계만 설정 한번 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중간에 가시면 연한 녹색에 피버 스타일 보통 14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별도의 시트에 제주공항의 5월달에 여객에 대한 데리타를 별도의 시트에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클릭 하시면 현재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작성된 피버 테이블을 가지고 별도의 시트에 해당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 이름을 더블클릭 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5월 제주 공항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버튼 누르신 다음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치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내용을 보셨고요. 한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 시트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고 화면을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B4셀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이 아니라 삽입 탭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이라고 있고요. 저희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연결 선택을 클릭하고 더 찾아보기에 가셔서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일에 스프레드 시트에 실습하시는 폴더에 가셔서 우리는 항공현황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그리고 내 데이터에 머리끌 표시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탭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누르시고 다시 한번 특별한 열을 가져오지 말라 라고 할 때는 삽입 탭을 이용해서 특정열 안 가져오겠다라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특별히 어떤 필드를 이용하라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침을 누르시면 되고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월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출발 공항을 열에 갖다 놓으시고 여객과 화물을 갑에 갖다 놓으신 다음 열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아까와 같이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 다음 그룹을 작성하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월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또 하나 음 우리 하셨던 것 중에 합계의 여객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의 평균의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의 천단위 구분교와 소수 한자리 확인 확인 다시 한번 합계 화물에서 갑필드 설정의 평균의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교의 소수 한자리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열의 총압계만 총압계에 가셔서 연의 총압계만 설정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중간에 연한 녹색 피버 스타일 보통 14를 선택하시면 아까 작성하신 것과 동일한 피버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이용하시나 삽입 테이블 이용하시나 결과는 피버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텍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특정 열만 이용하라 라고 했을 때는 삽입 테이블 이용하셔야 열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둘 다 동일하고요. 아까처럼 삽입 테이블 이용하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제주공항의 5월에 여객에 대한 정보를 별도에 추출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시면 새로운 시트가 추출이 되고요. 아까 5월 제주공항에 작성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버 테이블 작성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면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2부터 A24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고요. 문제는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탭이 아니라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특별히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 어떤 서식을 적용해라 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각각의 열로 나누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의 데이터에 대한 공항명별 여객과 화물의 평균을 계산해서 J3부터 K6 영역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참조할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는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참조할 영역은 공항명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하셔서 추가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한다 지금 2021년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구분별 2022년부터 24년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우시고 구분과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2년부터 24년을 선택합니다. 두번째 데이터 범위는 수정하셨고요.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현역이 먼저 표시되지 않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은 보충역이 먼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을 선택하셔서 현역이 두번째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 클릭하시면 문제 그림과 같이 보충역 현역 전시 근로역 이렇게 표시할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전시 근로역 회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시기는 꺾은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따로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표식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꺾은선형에 표식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첫번째 체육임이 선에 가시면 표식이 있는데요. 표식의 옵션을 기본 제공을 문제에 나와있는 크기를 10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따로 바꾸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크기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크기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B 셀과 연결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기본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기본 가로는 연도 라고 수정하시고요. 오른쪽에 세로축은 인원수라고 입력하시는데 세로축에 대한 제목은 스택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 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 그 다음에 스택형 지정하셨고요. 2023년 데이터의 현역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값축의 채소값을 세로축을 선택하고 축 옵션에 오셔서 채소값을 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 단위도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위도 천으로 입력해 주시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체육이미 선에 테두리에 테두리에 가셔서 색깔에서 파란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테두리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차트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작성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단추를 미리 만들어서 매크로를 기록하시는 방법이 있고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단추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 위치는 H2부터 I3 영역에 다가 R2 키를 누른 상태에서 H2부터 I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현재 만드실 매크로는 아파트 동호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을 누르십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아파트 동호수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C3부터 C16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만 이상이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숫자 1 1 2 3 4 0 0의 개수 입력하시고요. 만 이상이면 X단지 한 글자 0을 하나 입력하시고요. 단지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 그 다음에 몇 호라고 입력할 건데요. 호는 네 자릿수로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세미콜론 두 번째 조금 전에 만 이상에 대한 조건은 작성하셨으니까 만 미만 데이터만 남아있고요. 그 데이터는 단지는 한 글자로 숫자 0 입력하시고 단지 한 칸의 스페이스 호는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서식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추 1을 텍스트를 수정하기 해서 마우스 오른쪽 저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살짝 움직여서 그런 거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텍스트 이름을 아파트 동호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는 H5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I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전기 사용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전기 사용량 입력하셨으면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E3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전기요금이 천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색깔을 먼저 넣을까요? 대가로 묶어서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도 대가로 묶어서 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천이라고 입력하시고 천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천 단위 구분교 를 표시하는데 숫자 앞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샵 컴마 샵샵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두번째 150 미만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을 입력하시고요. 작다 15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50 미만은 파랑색 숫자 앞에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숫자 형식 영을 넣어주시고요. 세미콜론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해 주시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우리는 텍스트를 전기 사용량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두 개의 매크로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모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문제는 5점씩입니다. 쉬운 걸 먼저 작업하시고 어려운 걸 마중에 작업하시면 돼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BMI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BMI 등록 폼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폼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BMI 등록을 표시하겠습니다.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개체 폼을 선택하고 BMI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코드 보기에 가셔서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L6부터 L12 영역의 데이터를 CNB 분류 콤보 상자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NB 분류에 연결된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문제에 나와 있는 L6부터 L6부터 L12 데이터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콤보 상자에 표시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고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 아 이거는 이제 폼 초기화 작업은 또 아니네요. 그럼 현재 폼 초기화 작업은 콤보 상자에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까지 작성을 해주시고요. 왼쪽 개체 폼에 가시면 BMI 등록이 있는데요. BMI 등록에 SPN 몸무게 라고 되어 있는 스피 단추를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는 스피 몸무게 프로시저에서는 체인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 체인지 할 때 몸무게가 일식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는 현재 BMI 등록에 바로 왼쪽에 TXT 몸무게 값이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는 더블 클릭 코드 보기에 오셔서 스피을 클릭하면 체인지 바뀌었을 때 TXT 몸무게 값은요. 스피에서 SPN 몸무게에서 설정한 값을 1씩 하나씩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가 좀 기니까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BMI 등록을 선택하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종료를 더블 클릭 하시면 오늘 날짜와 시간을 I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 주소 I3셀에다가 오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나오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I3셀에 표시한 글꽃 스타일을 기울임 걸로 설정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I3셀에 폰트를 기울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I-T-A-L-I-C 입력하시고 True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폼을 닫겠습니다. 언론음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을 종료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는 다시 BMI 등록에 가셔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작업하는 데이터에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잠깐 구해 보시면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7행에 입력할 건데요. 그렇다면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4개의 데이터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도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니까 더하기 5를 해주시면 7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날짜라는 데이터가 있지만 바로 4행에 연결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는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은 구하셨고요. 다음은 번호를 B열에 입력할 거고 이름을 C열에 입력을 하실 건데요. 이럴 때 열의 위치는 A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 5, 6이라고 열의 번호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셔서 등록을 클릭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할까요? 물론 한글로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range 라고 입력하시고요. range range B5셀을 기준으로요.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했더니 2개 있더라. 7행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해서 더하기 5를 해주시면 되고요. 셀즈 I,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두 번째 열 B열은요. 숫자를 입력할 건데요. 현재 번호는 입력할 행 번호를 이용하여 일련번호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B6셀에 보시면 숫자 1이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B7셀에는 숫자 2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I의 변수 선언하실 때 작성하셨던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였잖아요. 그 구하신 값에다가 레인지부터 드래그하셔서 구하셨던 값이 카운트 하셨던 값을 컨트롤 C 눌러서 그 다음 두 번째 B열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우리 현재 데이터 상에서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입니다. 2라는 값이 구해지잖아요. 2라는 값을 우리는 B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1번은 어떻게 입력됐을까 1번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데이터를 지웠다. 라고 하면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번호 이름 분류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고 데이터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B열에 번호는 입력하셨고요. 이제 Sales I, 3 세 번째 C열에다가는요. 이름을 입력할 건데요. 이름은 BMI 등록에 가시면 TXT 이름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타이핑하셔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Sales I, 4 분류 에다가는요. 아까 콤보 상자에 데이터를 연결하셨던 거 있죠. CMB 분류에 연결하셨던 것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별에 대해서는요. 문제에서 OPT 남을 선택했다면 남자 OPT 여를 선택했다면 여자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if문을 사용하셔서 OPT 남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True 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True 이다면 된 저희는 sales I,5 에다가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남자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sales I,5 에다가는요. 여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열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데이터에 입력받는 값 우리 폼에 가시면 txt 생년월일에서 입력받은 값을 여섯 번째 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ales I,6 에다가는 생년월일에서 입력한 값 이라고 점 밸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름에다가도요. 점 밸류 작성해 주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음 일곱 번째 열은요. 일곱 번째 열에서는 현재 나이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날짜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열을 작성하기 위해서 Ctrl-C Ctrl-V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라고 해서 6 다음에 7 8 9 10 까지 일단 작성해 놓고요. 일곱 번째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날짜는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아까 TXT 생년월일에 입력받았던 값에 왼쪽의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문제에 나와있는 나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는 우리 가셨을 때 TXT 몸무게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여덟 번째 몸무게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아홉 번째는 우리 폼에 가셔서 키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열 번째는 문제에 나와있는 BMI 계산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 나와있는 셀즈 I,8에 몸무게를 입력받았어요. 그 값을 나누기 가로 열고 키는 셀즈 I,9에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값을 나누기 100 가로 닫고 꺽쇠 2 제곱 입력하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수식을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BMI를 계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BMI 등록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폼 초기화 작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스피 누르시면 숫자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름을 임의로 데이터 입력하셔서 임의를 입력하셔서 분류에 가셔서 일반 검진 성별 생년 월일 임의로 여러분이 입력하셔서 몸무게 키 이메일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현재 번호 이름 분류 성별 생년 월일 나이 몸무게 키 BMI가 계산돼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종료를 클릭하시면 아까 날짜와 시간 기울인 꼴 속성 설정하셨던 내용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